현미채식 현미채식을 하게 되면 통증이 많이 감소하는데요 현미채식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어떤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염증이 생기게 되면 세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소위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첫째 통증이 생기죠 그리고 열이 납니다 그리고 붓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이 세 가지 현상이 줄어들죠 다시 말하면 염증이 감소하면 통증도 많이 줄어듭니다 현미와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현미채식을 하면 염증이 생겼을 때 많이 상승하게 되는 백혈구 수가 많이 감소를 합니다 백혈구 중에서도 호중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염증이 있으면 올라가고 염증이 없으면 적당한 수준으로 내려가는데 현미채식을 하게 되면 호중구라는 백혈구 수가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미채식을 하게 되면 소위 염증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무슨 단백질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RP와 같은 그런 수치인데요 이런 것들이 대폭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게 감소를 했다는 말은 염증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통증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현미채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항산화 성분의 정체를 아직도 다 모릅니다 지금도 계속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